이번 무대를 또 멋지게 펼쳐주실 분은 나만의 멋진 보이스를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장석 제가 부릅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금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석재입니다 꽃다운 여라우메 연기지껏 쉬지 마소 손발이 가지고 오실 분이 편안한 하루같이 다시 고정에 고맹한 편세 주름진 그 모습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자식 류시며 가슴의 머리로 보았던 멀리 주름이 계셨네 이제는 무거운 힘 내려놓고서 편히 쉬세요 언제나 그 점점에 목이 내린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